네, 홀레는 이제 한 쌍의 남녀가 결합하는 것으로써 홀레 또는 혼인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두 가정이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인데요. 이 혼인예는 이 혼자가 원래 저녁 혼자예요. 그래서 이 혼은 음과 양이 교차하는 하루 중에 두 날 아침에 새벽에 동이 될 때 어둠에서 밝음으로 교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중에 낮이 밤이 될 때 이제 저녁이 되면서 밝음이 어둠으로 교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점 중에 그 시기를 잡아서 과거에는 홀레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혼예가 중국에서는 저녁에 하는 그것이 예에 합당하다 그렇게 고래에 주장을 했고 또 이 유학을 받아들인 우리 조선은 그렇다고 저녁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낮에 밝을 때 하는데 그래도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음과 양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써 새 가정을 이루어 가업을 계승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자녀를 낳아 집안을 번청하게 한다. 이게 이제 홀레의 기본 어떤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음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여러 음식이 나오는데 봉채떡, 대래상 또는 동래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초래청에서 신랑 신부가 마주보면서 예식을 치르는 장면 그때 이제 또 그 상의 음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폐백이라고 해서 폐백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신부가 이제 그 신랑과 함께 예를 다해서 인사를 해서 뭔가 새로운 식구가 왔다는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바지 이제 보통 이제 사준이 서로 양가에 음식을 싸서 보내는데 조선시대에는 신부가 이제 신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가 먹었던 음식인데 간이 어떠신가 또 신부가 막상 가서 손이 설고 낯선대 거기서 막 음식을 해서 씹음을 대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레에는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봉채떡 또는 봉치떡이라고도 하는데요. 홀레 전날 해질녘에 나폐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신랑의 사주 단자를 든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서와 채단, 채단은 이제 예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 저고리 치마감, 그 다음에 또 각종 예물 이런 것들이 담긴 함을 들고 신부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서는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다 해서 함을 받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봉채떡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시루떡을 만드는데 이걸 이제 그날 온 그 사주 단자를 들고 온 친구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식구들이 같이 나눠 먹는데 이때 이제 떡은 찹쌀로 해요. 그래서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부가 금슬이 찰떡처럼 잘 맞고 서로 의좋게 살기를 기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붉은 팥고물을 사용해요. 이것은 악한 것,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액을 면하게 되는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대추랑 밤을 이렇게 놓는데 대추 7개, 밤 하나 이렇게 놔요. 그래서 사실 대추가 아들이고 밤이 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7명 낳고 딸을 1명 낳으라고 고명딸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정이 이렇게 음식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자손을 번창해라 그런데 아들만이 낳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만들 때 찹쌀 3대, 대추 7개 이런 게 다 길 한 숫자예요. 그래서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음식을 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초래청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그 순간의 상차림인데요. 그걸 이제 초래쌍, 대래쌍, 동래쌍 이라고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대추, 밤, 조과, 또 황색 대두, 붉은 팥, 또 용떡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용 모양으로 이렇게 하얀색 떡을 비늘을 막 이렇게 잘라갖고 콩도 딱딱딱딱 박아갖고 용의 얼굴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용떡과 또 달떡이라고 해서 둥글랍적하게 만든 지진떡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의 닭을 수탉은 동쪽에, 암탉은 서쪽에 놓죠. 그리고 청색은 신부 쪽이, 홍색은 신랑 쪽이 이렇게 서게 되고 대나무와 소나무를 넣어요. 그것은 송죽 같은 굳은 절개를 갖고 평생 정조를 지키면서 사랑할지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단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홀례를 하게 되면 사실 이 폐백도 그 홀례의 절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결혼식만 딱 끝나면 홀례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친형례, 그러니까 아까 대례상 앞에서 서로 인사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석 잔 나눠 마시거든요. 하늘을 위하여 한 잔, 또 땅을 위하여 한 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한 잔 이렇게 세 잔을 나눠 먹는 게 친형례고 그 다음에 그 친형례가 지나면 이제 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구고래, 그래서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가의 여러 친척에게 인사를 드리는 예예요. 그래서 신부 측에서 마련하는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가운데 사진의 가장 오른쪽에 보면 대추를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대추 고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 아버지께 드리는 신부의 선물이죠. 그 속에는 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육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육포 드셔봤죠? 소고기를 간장이나 이렇게 양념장에 오래 절여가지고 말리고 핏물 같은 걸 다 뺀 다음에 이렇게 말려서 저장해서 먹는 음식인데 이것은 이제 시의 어머니께 드리는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구절판도 준비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오징어 닭이 있죠? 이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은 옛부터 음식이 아주 풍부하고 또 화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닭을 또 이렇게 편포 대신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지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양가에서 큰 상을 차리고 이를 서로 사돈대게 보내는 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떡, 과일, 고기, 전 등 사돈간의 정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때는 신부가 가지고 가는 음식이 다 그 가운데 특히 떡이 찰떡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부의 그 서툼과 또 아직은 어색한 그런 어떤 미흡한 점을 흉보지 말고 그 찰떡을 드시고 입을 딱 다물라 그런 뜻으로 친정어머니가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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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